고기를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먹을 가치가 없어요. 그냥 고기가 더 맛있으니까요, 일단. 근데 이 버거가 가치 있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비건 쪽이겠죠? 금지의 소식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못 가기 시작을 하니까 식당을 많이 안 가요. 방역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안 간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트, 마트도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특정 마트, 특정 백화점 이런 데는 확진자가 왔다 갔다 했다는 이유로 닫고 있는 이런 곳들도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떠나서 내리막길이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트 같은 곳도 실적이 보시면 계속 줄어들죠. 매출은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버는 돈이 없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주 기사가 나왔었죠. 롯데 쇼핑이 점포 규모를 조정한다. 오프라인 사업을 축소시키겠다는 이런 의지를 표명하면서 총 718개 매장 중에 5년 동안 200개가 넘는 매장을 접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상당수, 슈퍼도 상당수. 마트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로 줄이고요. 백화점도 5개 이상 닫으면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만 합쳐가지고 실직을 하게 되는 직원 숫자가 최소 8000명 정도 이상이 잡히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롯데 쇼핑은 이렇게 계속 실적이 줄어들었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대형 마트로 인해가지고 고용 창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지표도 있었는데 지금은 고용 창출 효과도 미미해졌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폐점을 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삐에로 쇼핑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그 돈키호테라는 잡화점 비슷한 게 있어요. 놀러 가셨던 분들은 여기서 뭐 동전파스라던가 클린징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값싸게 사오시는 거의 뭐 여행 가면은 무조건 들려야 되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이런 곳을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든 곳이 이 삐에로 쇼핑이라는 곳인데 오픈을 했을 때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매장은 코엑스에 있는 매장인데 줄줄이 닫기 시작을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다지 살 게 없어요. 제품들이 뭔가 특화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품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잡다한 거를 모아놓은 그런 정도밖에 안 돼서 별로 인기가 많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매장들이 지금 연달아 폐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쪽으로 나가면 좋을까 라고 생각한 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배송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 몇 달 정도 지났는데요. 그 전날에 주문을 해놓으면 그 다음날 6시 전에 배송이 될 수 있게 하면 새벽 배송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작을 한 그런 회사가 있죠. 마켓컬리에요. 이 마켓컬리라는 곳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식재료를 새벽 배송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였거든요. 콜드체인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냉장 시설이 들어가 있는 택배차 콜드체인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마켓컬리조차도 그렇게 실적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은 보시면 점점 몇 배씩 뛰어가지고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상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질 않았어요. 오히려 영업이익의 마이너스 폭이 계속 커지고 있죠. 물론 이 회사는 엄청난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가 지나서 흑자가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배송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쿠팡입니다. 쿠팡도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이런 배송 구조잖아요. 근데 쿠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똑같이 영업 손실도 같이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지금 힘들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트들도 닫고 백화점도 닫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온라인으로 흐름을 연결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새벽 배송이라던가 이런 콜드체인 배송 시스템을 시작을 했지만 이용을 통해가지고 흑자를 만들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통 회사들이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각 회사별로 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롯데도 지금 5년에 걸쳐가지고 정리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을 정리를 하는 만큼 그걸 또 모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펼쳐나가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펼칠지 또 그리고 그 펼친 게 이익을 가져올지는 아직 까봐야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연초에 굉장히 많이 몰려서 터져버렸어요. 좋지 않은 일들이 특히 많이 몰려가지고 터졌는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호주 산불이에요. 호주에서 수출을 하는 것 중에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밀가루 만들세스는 식용밀입니다. 지금 식용밀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크게 보면 캐나다, 미국, 호주인데요. 전체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파이가 44%나 됩니다. 근데 화재로 인해가지고 저 밀들이 다 타버렸다는 거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밀 생산을 확 줄였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람들도 요즘 쌀을 안 먹죠. 미국 사람들도 밀가루를 많이 안 먹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 건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잖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지방보다 안 좋다 이러면서 우리도 한때 그 고지방, 저탄수화물, 저탄고지 식단이 유행한 적 있잖아요. 이게 또 이제 북미 쪽에서는 저탄고지가 엄청나게 인기가 샘솟고 있습니다. 북미 쪽에서도 이 밀가루 줄이기, 탄수화물 줄이기 이런 캠페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밀 생산량도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쌀을 더 많이 키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밀 생산량이 확 줄었고 이거는 그대로 이제 빵값 상승에 올라가는 거겠죠. 빵만 밀가루를 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소모하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과연 어떻게 풀릴지 어떤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반면에 가격이 떨어지는 녀석도 하나 생겼습니다. 요새 유행하고 있는 킹크랩인데 킹크랩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죠. 킹크랩의 가격이 왜 떨어졌냐.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원래 중국으로 들어가야 될 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으로 입항을 할 수가 없게 되자 가장 가까운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 이 물량을 풀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많은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시기에 가져야 하는 시세보다 30-40% 낮춰져서 가격이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킹크랩을 드시고 싶으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작년, 재작년 평균에 비해서 많이 싸다고 하니까 요거는 좋은 것 같고요. 또 떨어지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돼지고기 1kg 평균 도매가인데요. 2011년에 6,300원 하던 게 지금 2020년에 2,900원까지 절반 이하가 떨어진 거죠. 근데 소비자들이 이걸 느낍니까? 2011년에 비해서 절반 된다는 걸 느끼세요? 못 느끼죠. 그래서 기사가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돼지고기 도매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격차 추이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도매값은 지금 평년 추이 봤을 때 계속 줄어드는데 격차는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매값 대비 판매가는 4.5, 4.6, 5.3, 5.8배로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떨어지는 돼지고기 가격을 느끼지 못하는 거는 이 소비자 가격 격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기생충이 여러 영화 관련 트로피를 쓸어 담았죠.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는 짜파구리 실제로 외국 사이트에서도 이 짜파구리를 후기를 올리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해외에서 또 유명한 상품 중에 이게 또 뜬다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한 호텔에서 팔기 시작한 건데 불닭볶음면 후라이라는 겁니다. 보면 이게 한국 음식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익스트림 누클리얼 파이어! 누르 프라이! 그래서 불닭볶음면을 튀겨가지고 감자튀김이랑 비빔소스를 뿌려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10달러에 판단해요. 10달러. 짜파구리 말고도 이런 핵불닭볶음면이 인기를 가져가고 있다. 가짜고기라고 하기에는 이 산업에 투자되는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미안해졌어요. 대체육. 대체육 버거가 나왔습니다. 롯데리아에서 출시를 했는데 햄버거가 단품만 5,600원이었어요. 대리버거가 2,000원대인 거에 비하면 단품버거 5,600원이 결코 싼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먹어봤는데 고기를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먹을 가치가 없어요. 그냥 고기가 더 맛있으니까요. 일단. 근데 이 버거가 가치 있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비건 쪽이겠죠? 가만히 따져보면 패스트푸드점에 입장을 하는 사람 중에 비건이 많을까요? 아니면 고기를 먹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 버거는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터져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많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안 팔리는 메뉴는 금방금방 접잖아요. 이것도 그냥 한정 메뉴로 팔고 지나가면 과연 이 대체육이라는 게 시장에 전파되는데 영향력이 있을 것이냐. 이 메뉴가 지속적으로 계속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고 롯데리아에 가면은 베지터리한 버거가 있다라는 게 비건 입장에서는 이게 메리트가 된다. 그럼 이걸 계속 팔아야지 메리트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유지가 안 되면은 이 메뉴 출시의 의미가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체육 메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 드렸던 것 중에 이제 OS, 빅버전이 생겼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과연 이 해태재관은 이 빅버전을 계속 만들 것인가. 빅자율 시간이 나왔어요. OS 미니, OS 오리지널, OS 빅으로 재미를 보니까 이제 자유시간도 빅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해태 음식 중에 나올 만한 이 빅 시리즈가 뭐가 있을까 봤는데 과연 이게 빅으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제품 개발하는 쪽 입장에선 개꿀이다. 에어프라이어 보급이 풀리면서 냉동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냥 너겟류나 양념치킨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러면은 요새는 치킨집에서 팔고 있는 그런 한 마리 후라이드 치킨도 제품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출시로 인해가지고 치킨 회사들이 매출이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치킨 가격이 거의 2만원대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반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냉동 치킨들은 7, 8,000원대에 구성되는 것들도 있고 배달되어 오는 그런 치킨에 비해서 에어프라이드용으로 나온 제품들이 퀄리티가 뒤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장사하기가 쉽지 않다. 장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는 치킨집마저도 냉동 제품에 의해가지고 공격을 받아야 된다. 냉동 제품 또 뭐가 있죠? 피자가 있죠. 이 피자 중에 한국에 굉장히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초반부터 인기가 있었던 피자는 피자헛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 피자회사가 생기면서 저가 피자도 많이 생기면서 힘을 많이 잃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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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이 올라와서 2018년에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매장 개수도 2018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번에 피자헛에서 조금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한 매장에 한정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1인용 피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1인 피자 3,800원 작은 피자로 해가지고 점심 식사 대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피자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어떤 가치를 불러오고 어떤 붐을 불러올지는 모르겠지만 유의미한 데이터가 쌓이면은 배달 피자 시장에 어떤 역할을 가져올지 매장에 찾아가가지고 먹는 고객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시간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양주를 아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텐데 52년산이 나와서 한국에 5개만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3,500만 원이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뉴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